어 이제 두 곡, 두 곡 저는 배워봐라겠습니다. 이제는 이제 안무 다시. 필요 없어. 이게 있으면 뭔가 가리는 느낌으로. 뭔가 졸 스토리에서 언급했네요. 감사합니다. 좀 쳐 들어도 돼? 그 한 곡 한 곡. 그럼 더 함께 가겠습니다. 세상의 모든 장들을 위해 건대한 당신.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나요?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노랫말을 듣고 잊자님 겨워. 두 귀를 막았나요. 당신의 얘기를 들려줘요. 세상의 모든 아픔을 위해 위로한 당신.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나요?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위로 속에 정작 중요한 말들이 속마저 있었나요. 당신의 그 얘기를 들려줘요. 당신의 모든 아픔을 위해 아여도 만족하지 못한다며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해초의 만족감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내 몸이 움직였으니 마음이 마냥 마음대로 변하지 않다면 세상이 마냥 세상답게 변하지 않다면 그 누가 말해왔던 뻔한 말은 내려놓고 당신이 아껴왔던 그 말들을 들여줘 당신의 그 얘기를 들여줘 당신이 아껴왔던 그 말들을 들여줘 당신은 이 중에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런 TV 현장 같은데 앞에 앉아계신 분 의원출두 그 앞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망을 놈들 이런 주제를 노래 부르니까 되게 신나더라고요 지금도 망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! 노래 부르셨나요? 너네네네네